안녕하십니까 7회차 뭐 남았죠 모자 하이 장갑 숄더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뱁솔랩스 시프캡 시프캡만 치면 나오죠 어 메모리 뭐 올라온건 없는거 같네 흑끼쌔랩스 시리 으 으 으 으 아.. 아직 올라온게 없으니 보려하구요 치푸보려구요 아케인이 올라왔군요 장갑을 아케인으로 간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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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.. 그대로네 알아진게 없군요 흐흐흫 팔린건 있나? 흐흫 팔린건 없는거 같네 시프 숄더 아우 50억에 이게 팔렸어 아케인이요 아케인 가격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싼 가격이 아니다보니깐 쉽게 사올수가 없는거지 다 들고와야되니깐 작도해야되니깐 최고이템에 느낌하시죠 뭐그런척 쓰긴좀 그러니깐 어 구미가 당기는건 없네 사고싶다 싸고싶다 이런 아이템은 없는거같아 이런 아이템은 없는거같아 펠턴패스 펠턴패스 시프 뭐있지 모자 바꾸면 원래 쓰던건 버려야 저그러저그러 어셋인 펜치 이십섬 흔 이십섬 오후에 72에 공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다 맨날 찾아보는데도 그죠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18성 어 제일 무난한데? 어 부저래 가격이 제일 무난하네 그나마 살만한 아이템이다 아 어 의견받습니다 23억인데 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 아 또 나왔습니까 아 음 음 음 어 무난해 보여 6에 72 22 22 아 이거 어제 봤던 템 아닌가 그쵸 5에 48 5에 48에 공유 물론 엘이 차이가 있고 이게 근데 추업이 좋아가지고 아 나쁜 가격 아닌 것 같은데 흫 쓸만한 하이퍼바디 있습니다 이거 쓰면은 이거 쓰면은 데미지 올라가지 않나 그쵸 쓸만한 하이퍼바디 쓰면은 하이퍼바디 하이퍼바디가 체력 올려주는거 아냐 아 안올라요 그럼 쓰레기네 개쓰레기네 의미없네 하이퍼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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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무난한거 같긴하다 쩝 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보면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치 6에 72에 대기 24짜리 18%가 있고 물론 에디 차이가 있긴 한데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치 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 그치 뭔가 좀 나쁘진 않은데 잘 안하닿았나 보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숄더 장갑 끄끈한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숄더 맞고 장갑 맞고 심 팬츠 맞고 4개밖에 없어가지고 끝 오케이 오늘의 8회차인가 7회차인가 아 7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뭐 급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온길이니까 고맙습니다 엠